기기 마라톤 대회 종독 10km 코스 남자 1위 성명 손철 34분 21초 3기는 2017년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3회 아아 보그룹 역사지 기기 마라톤 대회에서 두 손과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9일 마라톤 타임즈 회장 이수열 축하합니다 자 잠시 뒤에 이걸 하나 아아 보그룹 역사지 기기 마라톤 대회 종목 10km 성명 박명현 이하동문입니다 ADC인가봐요 잘생겼다 남자 10km부터 3위 강승환 36분 52초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네 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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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마음 이증